오카! 이거 임창정씨가 부르다가 별 본 노래지? 내가 저지른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짜쿠산 형님 10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부르지? 두 키 정도 내려도 이게... 못 부를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까? 잠깐만! 잠깐만 그...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귀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귀를 틀어막고 있어봐. 클라이막스만 기다려봐. 지우고 버리고 비우고... 오카... 자... 에우맨이데스님 1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글이 올라왔나... 일단 봅시다. 이건데... 비가... 비가 안되네... 버리고까진 되는데... 비가 안되네... 아...